리얼스프티비 가슴과 소스 조각 소스도 물이 많아 안정고 비중이 제일 안좋고 안 섞였다 안 섞였어요? 네 바로가 나오네요 바로가 나오네요 됐어요 그만 마무리 버려요 이렇게 하고 평준화하세요 평탄화 안 섞여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눈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얘는 벽면이랑 똑같이 바닥이랑 안 녹은거 없는지 확인해주시고 빨리 시켜야 돼서 볼 바닥 물기만 닦아주고 대리석에 바로 올리세요 대리석에 올리고 벽에 이렇게 쫙 펴놔요 여기 쫙 펴고 잠깐 두면 여기 있는 데 먼저 씻겠죠? 양이 적으니까 얘는 지금 너무 뜨거워요 여기는 중간에 빨리 내려서 잔열로 나머지 녹였어야 돼요 향이 너무 좋다 향이 너무 좋다 향이 너무 좋다 저도 안 할래 하세요 파이팅! 장갑 게임할까? 이거 종이 닦고 하는 거여서 안 뜨거워 머리 파이팅 오 잘하셨어요 파이팅 스프링이 생겨용이 없는데 이렇게 할게 안녕하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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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쯤 머리가 남은거지 나 아까 파이팅 초반대 노래가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? 아 아 아 아까 밀려봤어 중간에 빠져나는 느낌이 아예 쬐 네? 이거 중간에 종이 밀려서 파이팅 아예 쬐 이거 그래서 흥밍 잘못한 거였어요 이거 보시면 이런 거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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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흥밍할 때 주름진 채로 흥밍한 거예요 일단 종이 깐 거 아 여기가 못생겼으니깐 이걸 안으로 넣을게요 이거 딱 긁어서 다닐게요 다 싹싹 익어요? 오늘 digamos 긁어서 다닐게요 이제 세월이 계속 자기를 잘 보러오고 다음에는 잘 넘어간다 이거? 이거 커피가 생긴 거 같은데? 아까 딸기 때문에 똑같이 바라는 거예요? 근데 얘는 양이 더 많아서 두께 조절해서 발라야 돼요. 정리를 이렇게 딱 대고 들어야 돼요. 누를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만 갈 거예요. 얘는 당기면서 앞으로만 갈 거예요. 얘는 내 쪽으로 돌리면서 앞으로만 갈 거예요. 아, 뭐? 몰라요. 진정만 볼 거예요. 앞으로만 갈 거예요. 앞으로. 그러면 저절로 말려요. 이 쪽은 안 밀리고 이 쪽만 밀려야 돼요. 타이밍 뭔데? 이렇게 팔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니까. 잘 말렸어. 앞으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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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. 손은 돌리면서 저는 앞으로만. 이 쪽. 좀 위세요. 똑같이. 내가 앉아봐서 좀. 힘들어하면서. 이쪽은 안 밀리고 이 쪽만 밀려야 되는. 멀쎄. 됐어요. 떼세요. 손 떼세요. 손에 떼. 손에 떼. 손에 떼. 됐어요. 터지진 않았네. 근데 끝에는 갈라졌죠. 이거는. 너무 오래 구운 거예요. 오래 굽으면. 힘이 끝에 있으니까. 열을 많이 받은 애들 딱딱해지죠. 특히 오래 굽으면 딱딱해지는 거면 똑같아요. 끝 굽으면 너무 딱딱해요 지금. 그리고.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. 가루를 잘 섞어서. 이런 점박이 있으면 안 돼요. 이 점박이 다 가로 하나 다 빼고 와보니 하나 다 빼고 와보니 여기는 진짜 잘 말았어요 원래 이렇게 말아야 해요 근데 보면 여기 50cm에요 50cm라고? 16x16 16x17 여기일거 같은데? 16x16 하고 나오잖아요 손잡는 거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30cm이니까 16 16? 여기 어디여 16x16 했어요 가운데 찍어주는 이유가 이거예요. 이만큼 접힌 거 보이죠? 여기 봐서 보세요. 커졌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돼요. 딱! 접어주는 이유가 가운데 채우려고. 근데 얘가 얘보다 얇으니까 얘는 조금 접은 거고 얘는 아까 1.5cm 많이 접은 거고. 이해했어요? 이 땅 두께가. 그리고 호흡 끝에 바르지 말라 아니에요? 가나서 다 껴놔요. 리안, 리안. 좋아 좋아 리안 스프티비 좋아 좋아 리안 스프티비